안녕하세요. 스와준과 같은 데이 chwara. 우리 이기 찾을 towards it is God. God's Wonderful Gift. 이거 드릴게요. Jews from all over the world were in Jerusalem for the Feast of Pentecost. Jesus's followers were there too. They gathered together, waiting for the gift Jesus had promised them.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랑 하나님 믿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성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주실 큰 선물이 주인 거라서 준다고 말해서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을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을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을 올라가시기 전에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이 선물이랑 같이 하늘을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을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을 올라가시기 전에 얼른 토요일에 알겠네 에이제라이 에이 맞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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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불이 자기 위에 있는 거에요. 황이 날아다니는 거에요. 그래서 갑자기 기적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냐면 다른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centimeter consider 숱 숱 공격 예예 kan be you jews from other parts of the world heard them and were amazed amazed these people are speaking our languages they said and proclaiming the wonderful things God has done God has don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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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들에게 이런 힘을 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식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둘이 끝까지 지켜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도 내려주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다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죄는 다 없애버리고 다 해결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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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lture 여기가 보건요 이스라엘 목요네 예예예 예예 다 믿지 아까부터 오 벌바가졌어 오늘은 성령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떠세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바이바이